하나님의 새로운 시대 세상 살린 하나님의 소원 그 눈톱이 빛을 잃어 어두운 이 세상 너의 빛이 필요한 저곳에 생명의 빛을 밝게 비추어라 전세계만 그 빛으로 살아나도록 일어나라 전세계를 향해 세상은 너를 통해 주의 영광고리여 일어나라 전세계를 위해 하나님이 너를 통해 세상을 회복하리라 주의 영광고리여 일어나라 전세계를 향해 세상은 너를 통해 주의 영광고리여 일어나라 전세계를 위해 하나님이 너를 통해 세상을 회복하리라 세상을 회복하리라 하나님께 연관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연관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성교입니다 부활의 언약은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속에 모든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 가지 증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다는 것은 증거입니다 이 세 가지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됩니다 어떤 새로운 시작이 먼저 우리에게 왔죠 부활입니다 이 땅의 새로운 시작은 부활입니다 또 우리의 새로운 시작은 부활을 통해 이제 우리가 세상 살릴 전도자로 살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은 영원한 그날에서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의 언약을 붙잡고 새로운 시작을 하길 예수님으로 주근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나에게 맞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어떻게 믿고 있을까요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못 믿게 하는 지식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생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모든 지식들이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반대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부활을 어떻게 전달을 할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깊은 포럼을 해야 됩니다 깊은 포럼을 통해서 믿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부활을 지식적으로 설명하려면 다른 종교가 더 잘합니다 실제로 다른 종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해석들이 다 다릅니다 한 종교는 부활은 영적인 부활밖에 없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부활 안 했다 이거는 부활이 아니죠 그러면 왜 우리는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예언된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성취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누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성교는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교회는 성교를 어떻게 시작을 했죠?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성교라는 것은 많은 것을 포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교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볼 때 역사할 수밖에 없는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 기도가 뭐였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의 나라를 선포하고 가기 전에 무슨 약속을 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고능을 받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 자기의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그 방법대로 한다면 전도운동을 잘 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다면 미국 문화를 잘 알면 미국으로 살릴 수 있다 아니면 미국 문화를 잘 모르면 잘 안 된다 이런 기준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다 틀린 겁니다 문화를 잘 알고 내가 어떤 그 나라를 너무 잘 알아서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다? 잠깐 살릴 수 있습니다 잠깐 뭘 할 수 있죠 근데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인간적인 방법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표준을 가지고 누리고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 교회가 참 성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민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부터는 한 민족이었습니다 한 민족이었습니다 왜 한 민족으로 보여야 될까요? 영적 문제는 다 똑같습니다 어디 나라 가도 영적 문제는 똑같습니다 저는 파나마에서 태어났지만 도시에서 성교사님이 전도운동을 안 하셨습니다 오지에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정글이라고 하죠 거기 가보면 영적 문제 똑같습니다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 뭐가 필요합니까? 오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거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실제로 성교는 아주 우리랑 가까웠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함께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이면 성교는 우리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활 메시지가 답니다 부활 메시지가 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부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말씀입니다 건세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내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우리는 영적 지도자로 영적 파수꾼으로 영적 망대를 현장에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실제적으로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누가 아니라고 해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자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지금도 삶조주를 끝내고 있다는 거죠 현장에 가보시면 복음을 제시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다라빵하다 보면 이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조주에서 빠져나오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면 그럼 우리는 뭘 믿고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다가 아니면 저는 어떤 게 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한번 현장에 가보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왜 죽어가고 있죠? 세상은 왜 답이 없다고 하죠?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근히 실제로 현장에서는 한 번도 복음을 듣지 않는 현장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현장들을 우리가 살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 안 하시면 성교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도자로서 랩런트로서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다민족을 보는 게 아니라 한민족으로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그 문화를 몰라서 어렵죠 오히려 그게 더 좋습니다 언어가 안 통하는 게 더 편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언어 하나 하는 게 축복입니다 많이 하면 머리 아픕니다 왜요? 저기에서는 한국말하고 여기에서는 영어하고 여기에서는 스페인어에요 다 들려요 이해가 돼요 오히려 안 들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다 들리니까 다 참고해야 돼요 그래서 차라리 한계 잘하고 잘 누리고 그게 더 좋습니다 지금 OBC에서는 아우스 바티슨 캠프에서 언어를 배운다고 도전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도전하십시오 그런데 머리는 아플 겁니다 왜요? 사람의 말들은 머리 아플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들을 다 듣다 보면 저도 나도 병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말은 진리가 없습니다 없다니까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해야 돼요 누굴 만나든지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2, 3, 7, 5천 종족 보고만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너무 가깝다는 거죠 왜? 우리는 이미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너무 고민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공부가 안 되고 좋은 대학 입학 안 됐고 그리고 삶이 잘 안 되고 그게 솔직히 성교의 기준은 아닙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성령의 충만 한 번만 체험하면 끝납니다 실제적으로 말씀에서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자기 힘대로 세상을 살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확신을 가지고 한나라를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그릇이 좀 크면 두 나라 좀 더 여유가 있으면 세 나라 나는 좀 단순하게 가고 싶다 제일 가까운 나라 편하게 기도를 시작하길 바랍니다 제가 메시지를 들으면서 기도는 물론 기도하라 같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션을 주고 본인이 진짜 기도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 뜻은 자기가 혼자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기도가 편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용도 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칠칠칠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잘 보시면 심플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빨리 편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곧 성교 합숙과 성교대회 그리고 40일 중남의 집중 훈련 그리고 파라 쪽으로도 성교 제1교회 우리 대경 다민족도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우리가 성교를 다시 품고 다시 성교를 나의 성교로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실제로 성교를 두고 기도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요? 사도행주 13장 2절 4절 말씀 보시면 특별히 4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가 보냈다고 했죠? 성령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것을 하게 됩니다 내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알고 하는 거랑 모르고 하는 게 최악입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성령 인도 안 받으면 나도 모르게 내 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성령 인도 받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도행주 16장 16절에 말씀이 나왔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곳, place라고 하거든요 영어로요 그 곳, 그 뜻은 뭔가 어떤 곳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항상 기도하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망대라는 겁니다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지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지역에 예를 들면 상인동이 있으면 그 곳에 우리가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실제로 요즘은 날씨가 좋아서 걸어오면 아파트 단지에 공원들이 많잖아요 낮에 좀 되면 할아버지 와서 도박을 합니다 아시죠? 아십니까? 그런데 요즘은 날씨가 더 좋아서 걸어오는데 바둑을 하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여기 와서 바둑 망대를 세운다니까요 도박 망대 세운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도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빛의 망대 실제로 이게 진짜로 우리가 지역을 장악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가 아니지만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 장소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는 성교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이 잘 안 열려도 우리는 뭘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차라리 안 열리는 게 좋은 사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안 열리면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도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랩런트들은 많은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저는 믿어요 왜요? 말씀에서 나왔기 때문에 랩런트를 너무 잘하고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어 있기 때문에 믿어요 그런데 랩런트를 많은 응답을 받을 건데 성령의 인도가 없다? 그러면 힘들 거예요 감당을 못할 거예요 이 뜻은 2, 3, 7, 5천 종족을 보금화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중남이에는 많은 주술 문화가 많습니다 한국은 무석인 문화가 있지만 중남이는 주술 문화가 많습니다 주술사끼리 기도를 합니다 주문을 외웁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있지만 다른 지역이랑 시공간 초월해서 소통을 합니다 소통도 하고 저주도 합니다 서로 참 희한하죠 그러나 안 만났는데 통해요 그런데 이 주술 문화가 우리의 아이들, 우리 시대, 우리 도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하고 있냐면요 주술사들은 실제로 주술을 하면서 약초를 사용하면서 주술을 외웁니다 약초는 마약입니다 마약이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도시에 들어오면서 사회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활용하냐면 주술을 하면서 마약을 같이 합니다 그럼 각성을 시킵니다 그 느낌을요 그럼 완전 접심되는 거예요 그런데 접심됐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면 잠깐 접심됐다가 정신 차리면 뭘 얘기하느냐 하면 아 치유받았다 이렇게 얘기한다 치유받았다고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까 치유받은다고 하는데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떤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아니면 흑암의 역사입니까 반드시 흑암의 역사입니다 우리 지금 우리 주일날에 성교 헌신 예배를 드렸죠 많은 단민족들이 들어올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뭘 가지고 오겠습니까 자기 종교 자기 문화 자기의 흑암들 그러면 한국 땅은 어떻게 될 겁니까 상상이 되죠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 영적 싸움을 안 하면 우리는 어떤 프로그램 어떤 기술 어떤 의학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미 싸움을 졌습니다 요즘은 경북대에 그 이슬람 사원을 세워지게 않도록 많은 데모를 하죠 그렇죠 근데 대구에는 이슬람 사원이 많습니다 이미 이미 많습니다 하나가 더 세워진다고 문제가 생긴 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합니까 강단 말씀을 붙잡고 그 현장에서 기도하면 그게 영적 싸움이라 하는 겁니다 성교사는 다른 거 붙잡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잡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재앙들을 기도로 반드시 막아내길 바랍니다 진짜 우리 후대들이 영적 세계 속에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영적 시스템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고등부, 중등부, 랩런트 부서, 구역구 안에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랩런트를 영적 시스템이 구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게 다 뭡니까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떠나고 남는 게 뭐가 남아야 됩니까 교회 복음이 남아야 된다니까 이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물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세워졌죠 그리고 일본 성교부터 시작한 것도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기도로 시작했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이 알 것은 이 교회가 왜 지금 이렇게까지 응답받은 것은 어르신들의 기도 때문에 세워진 겁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우리 어르신들이 기도에 망대 기도를 계속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그 발판에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뭡니까 그 도로를 깎은 게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귀한 어르신들 증식자분들 권사님들 장노님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랩런트를 뭘 배워야 됩니까 이미 답이 나왔죠 우리 어르신들은 뭐 했습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니까요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갔다니까요 이 믿음을 우리 랩런트들이 가져야 됩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그걸 안 하면 나중에 우리도 우리 후대들이 다음 세대가 있겠죠 멀리 못 갑니다 멀리 못 갑니다 포로로 다가고 노예로 되고 속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항상 겸손하게 배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다 알 수 있습니다 다 알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세워졌지만 존도 성교를 위해서 세워졌고 기도 때문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은 다른 거 하지 말고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미국은 마약이 많죠 미국 가신 분들은 화장실을 가보면 밑에가 뻥 뚫려 있습니다 그렇죠 볼일 보는 것도 뭔가 이렇게 쑥스러워요 뭔가 다 들리고 다 보이고 그런데 왜 그렇게 뻥 뚫린 줄 알았습니까? 하도 마약을 하고 죽고 하니까 꺼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엄청 뻥 뚫려 있습니다 밑에가 그리고 실제로 마약이 화장실에서 많이 하지만 실제로 교회에서도 마약이 화장실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뜻은 화장실에서 마약을 판매하고 마약을 하고 그렇게 미국은 그렇게 오래 되어왔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짜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 오늘 마약 사건이 생겼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무섭습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하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만약 오늘 진짜 마약 사건이 화장실에 터졌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생각 할 필요 없다니까요 보금만 이 사람들을 살 수 있어요 보금만 이분들을 치유할 수 있다니까요 진짜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랩런트들은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재앙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도와주고 잘해주고 그거를 통해서 막을 수 없습니다 진짜 언약만 이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터져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은 할 수 있지만 절망은 하지 마십시오 왜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언약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후대를 집중하여 멸망시키고 싶어 합니다 집중해서 멸망시키기로 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진짜 이걸 알아야 됩니다 누굴 공격하겠습니까? 국회의원을 공격하겠습니까? 랩런트들을 공격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절대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무너지지 않는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게 제일 빠른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온 재앙, 저주를 막고 치유하는 역사들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성교는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성교사라는 사실을 믿는 순간 성교는 멀게 안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차라리 너무 가까워서 모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성교사여, 전도자여, 랩런트입니다 2, 3, 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올인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교대의 준비 실제적으로 많은 이력들을 움직이고 많은 기도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해야 됩니다 오히려 저도 그냥 40일 집중, 훈련 준비하는 것만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몸과 이 생각 자체가 혼미해져요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사단이 싫어해요 집중을 하는 걸 싫어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단임 목사님도 유럽에 있죠 집중적으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왜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지금 거기서 이뤄지고 있거든요 말씀 선포되는 게 오직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게 사단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오직 그리스도를 꼭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부활의 언약, 새로운 시작하는 우리 기중한 하나의 교회의 성도 되길 예수님으로 주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성교를 기도로 먼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 지금 성교 합숙과 성교 대회 40일 집중 훈련 그리고 우리 단임 목사님 유럽 전도집회 랩런트 대회에 참석 중입니다 많은 인력들과 많은 인력들과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황무안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